두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용어죠. 동영상 들으신 분은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문제는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테니 염두이 풀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는데요. 일단 29페이지로 가시면 책에 나지, 건보지, 공지 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게요. 나지, 그 다음에 건보지, 공지. 공지를 넣어 놓으신게 이제 건표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넣어 놓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지와 건보지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나지와 건보지.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죠. 건보지는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건보지. 그럼 우리가 나지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는 우리나라 나지는 토지 보상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왜 표준지 공식과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표준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거든요. 나지를 갖고 평가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 나지는 법에 나와 있거든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자 그 다음에 권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권법상 규제를 안 받는 건 없죠. 근데 권법상은 받고 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건물 없고 사법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저렇게 해서 우리 나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나지평가액과 건보지 평가액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되니까 가장 유력해요. 나지가 높게 평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건보지와 나지가 똑같은 평수고요. 용도도 이제 택지 지역이죠. 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주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출고가 뚫리게 되면 이걸 상가로 고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낮이라는 건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낮이라는 것도 하나의 택지 중에 들어가니까 주거용, 상업용, 고업용 중에서 상가 건물을 지면 돼요. 채용할 수 있죠. 시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는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거든요. 그 원칙은 낮이가 높게 평가되니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는 것을 검부감가라고 합니다. 검부감가.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낮이보다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느 경우냐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린벨트. 만약에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였어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한번 볼까요? 자,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 그 전에 낮에는 토지의 건물이 없었고요. 얘는 건물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얘는 토지용 교재가 심하니까 그의 건물을 못 짓거든요. 근데 얘는 건물이 이미 있다면 그 건물의 중축이나 신축도 가능합니다. 그럼 건물이 있는 게 높게 평가돼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부가 손을 안 댔으면은 낮이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전부가 손을 대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갖고 가셔도 좀 수월합니다. 자, 예외는 어때요? 건물지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지가 더 높게 평가된다. 건물지가가 될 수도 있더라. 자,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건물지가 라는 거는 건폐율의 강화거든요. 건폐율의 강화. 자, 이게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지를 한번 보죠. 자, 공지라는 건 뭐냐면 이 공지라는 거는 비어있는 땅을 얘기하는데요. 공안지와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공지라는 거는 자,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걸 배우지잖아요. 공법에 건폐율이라는 것은 자, 건이 건축이고요. 폐가 면적이고 유리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건축 면적 비율이죠. 자, 학교로서는 비율을 앞에 끼고 올라갑니다. 여기 밑에가 대지 면적이 내려가고요. 대지 면적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올라가죠. 건축 면적.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지 면적이 이제 원래는 제곱미터인데 평으로 간다면 자, 100평에서 만약에 건폐율을 70%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 면적을 70평만 지으라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어때요? 만약에 여기가 70평이라면 남아있는 30평에 대한 30%가 공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자, 건폐율의 강화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저자분께서 쓰신 게 60에서 50%로 해놓으셨네요. 그럼 만약에 60%에서 60평을 질 수 있죠. 60평. 근데 만약에 50%로 제한한다? 그러면 더 제한을 해서 이 50밖에 못 지어요. 그럼 강화를 시키게 되면은 공지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강화를 시키게 되면 공지 면적이 넓어진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강화를 시켰어요? 그럼 예전에는 60%가 지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제한하니까 50%밖에 못 짓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더 제한을 하다 보니까 길전에 60평으로 져있는 우리가 그 전에 건부지가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강화시켰다는 것은 건물이 있는 게 오히려 예전에 60%를 적용받으니까 더 건부지가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이렇게 가세요. 어려우니까 그냥 전부가 손을 대서 제한구역으로 묶으거나 강화를 시켰을 때 건부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좀 넓혀보겠는데요. 나지와 나대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나대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목이라는 걸 배우세요. 28가지 지목 그래서 우리 대지를 우리가 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대지라는 것은 지목이 대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따가 이제 우리 지목 28가지 지목에서 공장용지를 배우실 겁니다.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 대라는 자체는 우리가 공장은 빠져요. 공장은 빠지고 우리가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이제 우리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랑 얘랑 얘가 지목이 장이기 때문에 지목이 달라요. 그럼 나지라는 자체가 공장용지가 아직 건물을 앉았지만 지목이 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나대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나지라는 것은 아직은 지목이 설정되지 않는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걸 지목으로 설정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와 나지는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대지가 아니죠.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 페이지 갑니다. 가시게 되면 자 29페이지 나지정이 중요합니다. 자 나지는 택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농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아요. 택지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토지 보상 평가 지침이라는 법입니다. 자 이 법에는 나지는 공법상만 있고요. 다 없죠. 그래서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창을 얻고요.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중을 제한한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이 많이 사용되는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고 우리가 나지라고 해서 나대지와 동일한 개념을 알죠.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대지와 나지는 또 구분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져와서 쓰고 이 대라는 자체는 공장용지가 빠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거용과 상업용으로만 우리가 대를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고요. 그럼 나지가 높게 편 같으잖아요. 그럼 나지는 건물지보다 그 용도가 다양해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이에요.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가장 용도 좋은 용도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나지는 건물지보다 시장성이 더 좋고 거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나지가격은 건물지보다 높게 평가돼서 건물지가 낮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건물지는 뭐죠?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미 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 구축률들이 용도가 제공되고 있죠. 들어서 있는 부지 이미 그죠? 낮이 비하여 그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채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죠. 즉 건물지는 건물 등에 부지의 채용이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지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건 건물감가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니은입니다. 전부가 손을 댔어요. 됐다는 것은 규제하고 강화시키때는 건물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용 규제가 강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건물지가 낮게 보다 그 용성이 시장성이 높아짐으로 오히려 건물지가 높게 평가됩니다. 건물 증가 이따 문제 풀 때 건물 증가를 무조건 제한을 했으니 건폐율의 강화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공지입니다. 자 공지는 건폐율의 적용으로 모든 건축하지 못하고 한 필지 내에 비워둔 땅을 얘기하죠. 남겨둔 토지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지와 공안지를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어 나머지 부분을 공지를 하기 때문에 건폐율 규제를 강화시키면 공지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충수에 대한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공법시간에 또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낸 게 넘겨보시면 미리 간다면 32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가시면 공지와 공안지는 달라요. 자 공안지는 한자가 붙었죠. 한가할 한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공안지라는 것은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도시 지역에 도시 내에서 지가 상승을 노리고 지가 상승을 노리고 투기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그죠. 바람직스럽지 못하자. 장기간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안지와 공지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따 이 공지와 공안지를 바꿔낼 거고요. 자 그럼 간 김에 이 공안지랑 좀 유사한 게 유유지예요. 유유지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제가 이게 놀류자라고 했죠. 놀류자 그러면 유가 나오면 무조건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요게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근데 공지도 정상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지와 연결시킨다면 휴안지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게 아니죠. 휴안지는 이게 실류자죠. 실류 자 쉬는 게 나오면 휴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휴안지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쉬는 거죠. 정상적으로 쉬는 거 휴식 우리가 인산박 같은 경우는 매년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력해복을 쉬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가 이제 필지와 핵지가 있는데 요건 31페이지에 가셔서 필지와 핵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지와 핵지입니다. 필지와 핵지 들어갑니다. 필지와 핵지는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에 자 지번을 꺾고 나면 번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는 이제 지번이다. 지번이고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법률상 법률상 자 등기법 자 우리가 지저법에서는 등록단이라고 하고 자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하죠. 근데 면적단이 하면 안 됩니다. 면적단이 그래서 제곱미터가 되죠. 면적단이 안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지저법이거든요. 공실법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저법상의 용어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지번이니까 소유권이 나와야 돼요. 소유권은 법률적이죠. 법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에요. 사람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거래활동할 때 가격보고 거래하시잖아요. 자 이거는 거래활동할 때 중요하죠. 거래활동할 때 보통 이건 감정평가에서 획지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건 경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자 필지 나왔어요. 필지 더 필이 오죠. 그럼 법률적이 나와야 되고요. 자 집원 나왔어요. 이건 소유권이죠. 법률적이고 자 가격 나옵니다. 물론 이제 하남이 인위적 자연적 한강을 따라서 강북과 강남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용도지역 쭉 나누서 우리가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나눠지거든요. 그럼 가격이 돈이잖아요. 그럼 가격 나왔다면 무조건 획지입니다. 산업획가죠. 그러면 경제적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예전에 다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필지 핵지 있죠. 필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집원이 묻는 등록 등기단이라고 하고 소유권 법적 법률적 핵지는 감정평가상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급별되는 가격수준 가격이 나왔으니까 획가죠. 그래서 가격수준 경제죠. 감정평가할 때 주로 활용된다. 그럼 자측에 필지는 파란색깔이죠.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고 핵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서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 비슷한 토지는 핵지다. 밑에 그린을 보시면 한 필지가 여러 핵지로 구분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의 상가와 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개의 필지가 가격이 비슷하니까 하나의 핵지로 묶을 수도 있어요. 밑에 필지는 소유권이 구분되는 법률적 필지는 법률적 필지하면 리얼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핵지는 가격이니까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면적은 필지나 핵지가 아닌 제곱미터죠. 그래서 이거는 필지, 핵지는 면적 단위 하시면 안 돼요. 제곱미터고요. 자 밑에 우리가 3, 4월달에 지금 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 개별 구분 일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나갔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1필지 2필지가 하나의 필지 둘이 자 만약에 얘가 100만원이고 가격이 만약에 200만원이에요. 그럼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봐야 돼요. 개별평가하는 게 원칙이면서 1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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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자 이건 개별평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감정평가상 개별물건 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괄구분 부분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3번지에 하나의 필지가 있어요. 그럼 1필지를 자 인위적으로 자 여기를 주유소로 사용하고 카센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은 가치를 달리 하죠. 그럼 2필지로 나눠요. 하나의 필지를 여러필지로 나눴으면은 이건 밑에 보시면 구분평가하죠.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한다고 나왔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3개의 필지가 있어요. 만약에 4, 5, 6 그럼 3개의 필지가 아까는 가격이 달라서 못 묶었잖아요. 근데 이제 100만원 110만원 111만원 비슷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묶어서 1필지로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3개의 필지를 1필지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획지로 가니까 얘는 하나를 묶었으니까 이거는 일괄평가죠.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 그래서 일괄평가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맹지와 대지 라는 게 있죠. 자 맹지와 대지는 제가 맹지 위주로 가지라 그랬죠. 맹지 맹지가 이제 출제가 잘 된다. 그러면 맹지라는 것은 소금 명차를 써요. 눈먼 땅이죠. 근데 대지라는 거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저법 대화 좀 다르거든요. 공시법 시간에 그러면 맹지라는 거는 맹지라는 거는 소금 명차를 써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다 다른 소유권이 있죠. 그러면 도로에 접속면이 없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도로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원래 맹지는 도래 접속면이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건축법 시간에 몇 메달 이상 이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자루형 모양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대시나 대자 에다가 오디 자로 써요. 그래서 이건 자루형 모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뀐 다는 걸 제가 냈거든요. 자 그래서 맹지 위주로 가져가라 했죠. 맹지는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접려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법의 맹지의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의 감가가 발생하겠죠. 근데 제가 이 대지는 잘 출제가 안 돼서 3,4월 달에 해드린다고 했죠. 자 지금 대지를 보시면 자루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자루형 모양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어때요. 맹지의 경우는 주변 토지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이 좁은 통로를 위하여 접속면을 이용하게 되면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 된다면 이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만 남았죠. 반대인 개념은요. 법지와 빈지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법지와 빈지. 법지와 빈지를 볼텐데 여기다 한번 해보죠. 법지와 빈지입니다. 시작할게요. 법지와 빈지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반대의 개념이니까 법은 소유권 인정이 되고 빈지는 물가 일당이니까 소유권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만약에 아랫면적 소유자가 윗돌이다. 어디 이렇게 가시다 보면 경사지 토지 같은 거 보셔잖아요. 그러면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공심법 시간에 지저법 수평 투영법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측량 면적에 들어가거든요. 측량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인정 돼요. 보통 갑돌이 소유권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활용식이 없죠.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용식 경제적인 이용가치는 없는 토지를 얘기하죠. 빈지는 다릅니다. 빈지는 물가 빈자인데요.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요. 육지와 바다가 있다. 만조 만조와 간조 사이는 갯벌 갯벌 간석지 간석지 라고 하죠. 공유소면 관리법 바다가 해변 토지 모래 사장을 소유권 인정되지 않잖아요. 소유권 인정 지적 공부 등록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지라는 것은 최대 만조수위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까지 여기까지 되니깐 얘는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 이용가치 있어서 팔아 설거 없고 돈을 받잖아요 그죠 갑니다 이렇게 할게요 법지는 법이 붙어 쓰니까 소유권 있다 이용가치 없다 얘는 빈지니깐 소유권 없다 이용가치 있다 반대의 개념 자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어때요 우리가 활용식이 없죠 그래서 이 토지의 붕괴를 막 방지하기 위해서 경사를 이루고는 축대형 토지나 도로명가의 강사진 토지를 말합니다 자 빈지는요 주의하실게 만조와 간조는 간석지 갯벌입니다 그러면 주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활용식이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정확하게 만조수위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 까지를 얘기를 해요 공유수방관리법에 바닷가 라고도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제가 공안지 유지 휴완지는 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다 사이드 입니다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냥 가볍게 그냥 제가 참고로 볼 거에요 자 그러면 포락지 라는 거 잘 나오죠 자 포락지 라는 것은 포락지는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 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포락지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의 사유지 였어요 농가밭 그래서 집안이 절터되어 무너져서 토지를 토지로 전다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고요 선하지는 이 선자가 고압선입니다 고압선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그 아래 토지는 감가 되겠죠 자 소지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토지에요 아직 개발이 안됐죠 그래서 원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이전 토지 넌 소박하냐 넌 원시적이냐 원래의 땅이죠 그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그들의 토지라고만 나와요 원지다 그 다음에 이는 성숙지의 개념인 택지와는 좀 대조적인 토지용을 미성숙지에 해당한다 아직 택지화 되지 않죠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 토지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제가 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ㄱ번이 맞죠 그 다음에 ㄴ 번은 틀렸어요 자 아까 제가 공지와 공안지는 다릅니다 도시 토지로 지가 상승을 장기간 방치하는 토는 공안지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ㄷ번은 나중에 해설을 보시게 되면요 간조와 만조가 아니죠 간조와 만조가 아니라 만조와 토지 등록 지점 사이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고개 트셨습니다 아마 ㄷ번이 좀 어려웠을 거에요 간조와 만조가 아니라 만조와 토지 등록 지점 사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활용식은 있지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맞죠 자 대지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근 접성면을 갖는 자료형 모양의 토지 맞구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갑돌이 땅이고 여기가 을돌이 땅이면 얘가 정이라면 얘는 소유권이 어때요 도로에 접성면이 없잖아요 맹지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돼지는 자료형 모양이 돼지니까 자료형이 도로에 접성면이 있어서 자료형 모양 토지로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요 그러니까 건표율의 규제를 강화했을 때 건부 증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완화가 아니라 강하구요 시옷은 이행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은 한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해설을 참조하시구요 다시 간다면 ㄴ은 공지를 공한지 ㄷ은 간조와 만조 수의 선의 사이가 아니라 만조와 토지 등록 지점 사이 ㄴ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다 ㅁ번은 유유지가 이거 안했네요 아까 제가 정상적으로 쉬는 건 뭐였어요 정상적으로 신다 그러면 휴가 나와야 되잖아요 유는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력 케이블에 정상적으로 시계하는 것은 휴안지가 되어야되고 검표율의 규제를 강화 시켰을 때 건부 증가가 되죠 그 다음에 홍보지가 아니라 이행지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 부지 하나만 맞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보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가실게 거기 보시면요 32페이지 가시면 현장자원과 상품자원 이라는게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요즘은 출제가 안되는 파트거든요 자 그래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문제집에 또 나오거나 아니면 요약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깊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자원 이라는 것은 현장자원과 상품자원은 많아요 우리가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그 현장자원 이라는 것은 현장자원은 우리가 그냥 갯벌을 생각하시면 되요 갯벌 그 다음에 상품자원은 개발을 하니까 우리가 택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자원 택지 그럼 갯벌이라는 것은 있는 그 상태에 어때요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죠 생산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도 않아요 근데 틀리죠 생산과정이 있고 인위적인 힘을 가하죠 자 그래서 이 갯벌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 보존 쪽으로 가고 이 택지는 개발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현장자원을 이제 보존 하면서 우리가 상품자원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자칫에 보시면 현장자원과 상품자원의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보존과 개발을 보존은 현장자원 개발은 상품자원인데 조화롭게 가자는 얘기에요 밑줄 현장자원은 토지란 토지의 인공적인 노력을 가짐이 없이 자연상태에 존재하면서 직접 어떠한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에요 항모지 살림 갯벌 근데 택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품자원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노동과 자본에 투입을 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가했죠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특징은 뭐냐면 현장자원은 희소성이 있어서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가 부족하죠 일단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 우리가 원상태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정이 또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자원은 대체제 개발 기술진보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 막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현장자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자원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럼 기술이 진보하고 소득이 상상되기 따라서 상품자원보다 현장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이 증가하니 현장자원의 사회적 가치가 점차 증대되니 우리가 현장자원도 보존을 하면서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의 정책적 배로에 의해서 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산과정과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건 현장자원 생산과정과 인위적인 힘을 가한건 상품자원이다 가볍게 문제집에 나올거에요 딱 한번 나오고 그때는 안나오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 안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제가 33페이지 가시면은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목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스물여덟가지의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신법 교수님이 강의를 잘하시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뭘 냈냐면 보통 앞에 단어가 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면 유, 국어면 구가 지목이 되는데 감정평가시험 문제에 공장용지라는게 나왔어요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입니다 장, 그래서 중간자가 지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차장, 천으로 암기하세요 차장, 천원 그래서 제가 지목이죠 옛날 회사 다닐 때 지차장이라는 분이 천을 꼬았는데 안갚아요 차장, 천원 주차장도 차가 지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천이 있죠 하천도 천이 지목이 되구요 앞에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은 유원지죠 유원지 그래서 원이 지목이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답이라는 건 물론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는 건 전이고 상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답이다 과수원 있었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는 아까 지목이 장이었죠 그 번 학교용지 그 다음에 11번 주차장은 차가 지목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재방하고 그 하천을 묶어 보세요 재방은 왜 우리가 방파제 라는게 많이 들어 보시잖아요 그 방파제 같은 부지가 재방이구요 하천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자연의 유수 있거나 있을 것을 예상되는 하천이 되겠죠 자 구구가 나왔어요 구구는 소규모 수로 부지입니다 작은 도랑이죠 근데 유지가 중요합니다 저수지라고 하지 않아요 저수지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물이 고이거나 상식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같은 것을 우린 이 지저법에서는 유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24번에 뭐 유원지 그죠 어 그래서 아까 유원지도 원이 중간 거죠 그 다음에 종교용지지 사찰용지 나오면 안되고 사적지 그 다음에 뭐 다른게 있는데 자 우리가 1차 과목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제가 하나 드린 것만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택에 대한 분류죠 36페이지 주택의 분류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이 공포 문제입니다 주택법상에는 우리가 공간과 우리가 단독의 공간과 공동의 기숙사가 빠져요 이건 건축법상입니다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데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단기기법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숙지하는 걸로 갈게요 자 우리가 바닥면적하고 이제 층수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는 것은 건축법상이에요 그래서 오지선다니까 다섯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 네 개 네 개를 봤을 때 아닌 걸 이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럼 주택이라는 것은 공포 시간에 자 앞자만 땁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럼 단독은 당연히 단독 들어가고요 근데 단독은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뭘 물어보냐면 다중하고 다가구 위주로 물어봅니다 연면적하고 충수구 등이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는 게 들어가죠 공간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보기관의 고위관리 등이 공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마 제가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가 있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고대로 아파트죠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기숙사가 있죠 자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층수하고 옆면적이 나옵니다 바닥면적이죠 바닥면적 바닥면적의 제곱미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단독보다는 공동이 더 층수가 높거든요 그럼 얘만 5개 층 이상입니다 5개 층 이상 자 얘는 면적이 바닥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의 박스 치시고요 연립 다세대 기숙사 기숙사는 다 아시죠 학교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종업원들에 대한 쓰는 거죠 그럼 연립하고 다세대는 다 4개 층 이하입니다 층수가 4개 층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적은 연립은 바닥면적이 660을 초과합니다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요 자 얘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다중과 다가구죠 두 가지를 갖고 물어보는데요 얘네들은 총수가 얘네보다 낮아요 3개 층 이하입니다 3개 층 이하 박스 치시고요 3개 층 이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얘만 330 330제곱미터 이하 고 얘도 660제곱미터 이하 초과가 되거든요 자 재밌는 것은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열리고요 그 다음에 330은 다중 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또 이걸 가지고 제가 또 한 템포 그 요약집 때 또 편법을 또 한 단계 높여서 강의할 텐데 제가 이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다 공동주택이 있다 공동은 아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럼 단독은 다중은 어때요 다중과 다가구는 3개 층 이하 박스 자 다중은 330제곱미터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 330은 무조건 다중 하나밖에 없다 자 공동으로 가자 아파트는 5개 층 이상 연립 다세대 묶으세요 2개 다 4개 층 이하면서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 자 우리가 1,6월달에 도시용 생활주택은 1세대 주거면적 전염명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규모죠 그래서 300세대 미만이 중요합니다 350 하면 안 돼요 300인이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했죠 300인이 몇만군을 쳐보셔 그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도시용 생활주택이 살고 있는 300인이 살고 있는 300세대야 그럼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체크했죠 그럼 넘겨볼까요 예제 문제 갈게요 1번 갑니다 옳은 거 연립주택 갑니다 연립은 무조건 초과가 나와야 돼요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초과로 고쳐지고요 4개 층 이하는 맞습니다 다가구입니다 다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3개 층 이하는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330은 어디에 있어요 330은 다중만이 있잖아요 660제곱미터 이하고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고 다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30이 나오면 안 돼요 660제곱미터 이하고 바닥면적이 4개 층 이하로 고쳐지고요 4번이 정확합니다 다중만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개 층 이하 4번 정답 자 5번 350이 아니라 300세대가 도시용 생화주택에 살고 있죠 300이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의심을 했던 거는 연립은 초과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30은 다가구 다세대 나오면 안 돼요 다중만 나오니 그렇게 했다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특성에다가 별표를 3개 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의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었죠 뭐 국토성이라는 거 있긴 한데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긴 할 텐데 우리가 이 인문적 특성에는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할의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능성만 염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연적 특성은 인접성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접성까지가 있고 기타의 특성이 있기도 해요 기타의 특성이 있기도 한데 건물의 특성은 잘 출제가 안 되니까 밑에 기타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는지만 우리가 보는 걸로 이제 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 아웃라인을 먼저 잡을게요 자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과 인문적이다 그렇게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자연적 특성이 부동성서부터 파생되는 특징으로 가서 문제를 확인할 텐데요 자 토지의 특성으로 갑니다 토지의 특성은 이렇게 됩니다 자연적과 인문적으로 나눠요 자연적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자 인문적은 토지 특성에다가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인간이 가미되면서 얻어지는 특성이죠 그럼 우리가 자연적이라는 자체는 1,6월달에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근데 인문적이라는 건 항상 용도적으로는 가능하다 용도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다 가능하다 요런게 나온다 그랬죠 음 그러면 가볼까요 자연적 특성에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제 암기기법입니다 부부는 영계가 인기다 자 무슨 말이냐 부부는 오래된 노계 오래되신 분이 아니라 영계 팔팟한 신혼부부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자체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자체는 물리적 대체가 안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기타의 특성이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비교를 좀 해드리죠 자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동은 안 돼요 근데 어떤 건 될까요 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에 넣었다면 물리적 이동은 절대 물리적에 대한 위치는 불변입니다 근데 상대적 위치가 바뀔 수 있죠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가 바뀔 수 있고요 경제적 또 행정적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경행위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부중성 때문에 절대로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못 늘립니다 근데 이 안에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용도가 전환되죠 그 용도의 다양성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인문적이죠 토지는 어 물리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인접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 이 어때요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건 토지가 지가 병합분할하는게 아니라 인간이 하죠 토지가 하필 분필이 가능하죠 그래서 병합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할의 가능성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연적 특성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선천적이다 그럼 얘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나온 거고요 자 얘는 물리적이란 말을 쓰죠 물리적인데 얘는 인위적이란 말을 쓰겠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물리적 얘는 이리적 자 얘는 자연적으로 불변적이에요 항상 이동하지 않고 위치가 반할 수 있다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적은 좀 경직되어 있다 경직적이면 인문적 특성이 좀 신축적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좀 안기 기법으로 가는데 아까 제가 부부는 연기가 인기잖아요 기타거든요 기타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거 같고요 그럼 부부가 연기니까 인기가 있는데 살림을 잘 못해요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용병을 사죠 용병은 이제 돈 주고 사는 병사를 이해합니다 용병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체계 갑니다 자 우리가 부부 연기 인기 그래서 제가 기타의 특성은 그냥 보세요 가경성이라는 건 경작을 가능하게 하고 적재성은 토지가 농작물을 쓰러지지 않게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배양성은 토지가 양분을 이제 작물을 배양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지력성은 지력에 대한 회복 지력 비옥도 같은 게 토지가 높다는 건데 기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기타의 특성이 있다 그냥 부부 연기의 인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인문적 특성은 용병은 사야 되죠 용병사 용도의 다양성 병합변의 가능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능성 구톡성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분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그럼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어떻게 돼요 밑에 보는 쪽이고 근본적 선천적 본질적 성질이 변하지 않죠 불별적입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제가 아까 43페이지에 기타의 특성이 있었죠 가경성은 경작을 가능하게 하거나 적절성은 농작물을 지탱하고 배양성은 이 토지가 이 생물에 대한 식물의 배양을 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배양성을 갖게 되고 지력이라는 건 우리가 토지도 어때요 하나의 그 비옥도라는 게 있잖아요 토지의 본원 쪽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는데 한 번도 추진 안 됐습니다 그냥 기타의 특성이 있다고 보고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 입니다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들어갔어요 토지의 대상으로 각가지 행위를 할 때 인간과 토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불변적이 아니라 가변적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 그 다음에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이죠 용병사 용도의 다양성 병합변의 가능성 사경행위 위치의 가변성 구톡성이 있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쉬었다 가요 우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좀 되시면 쉬는 시간에 3번하고 4번을 풀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3번을 4번을 풀게 되면 아 부동산의 토지의 특성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생되는 특징을 물어봐요 그래서 각각 그 특성에 대해서 부중성 영속성에 대한 파생되는 특징이 다 다릅니다 요렇게 해서 이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